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피트의 막내 성종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에 와 있어요 제 이제 DJ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스튜디오인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DJ를 맡게 됐어요 처음으로 고정으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 하는 라디오입니다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라디오 DJ를 이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인스프릿 분들이 저를 많이 축하해 주셔서 진짜 저는 너무 감동받았고 또 아 정말 내가 잘해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축하한다고 축하해 네 제가 이렇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이었던 DJ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정말 열심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처음 DJ 하는 거니까 DJ에 걸맞게 이렇게 셔츠 셔츠와 이제 물 물을 준비했죠 네 정말 성종이 이제 블랙 감성을 보여드릴 거예요 미드나잇 블랙 콘솔 같다고 네 여긴 저의 이제 제 구역입니다 종이 구역입니다 성종 구역 미드나잇 블랙 네 오늘 진짜 처음이라 되게 떨리는데 하 여러분들이 응원을 받고 떨지 않고 정말 성종이의 블랙 감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블랙이라서 이제 화이트가 안에 있지만 제 안에 또 블랙이 있다고 해서 안에 블랙티를 입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잘 할게요 제 마이크예요 아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이크예요 요렇게 요렇게 할 수 있는 안녕 헤어지기 싫다 근데 이따가 12시에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V에 맞춰도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곧 이따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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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보아요 코 Six 25 28 26 29 29 30 한글자막 by 한효정